남편의 주소는 남편의 주소는 남편의 주소는 남편의 주소는 남편의 주소는 남편의 주소는 여행을 없애고 모든 주소가 이렇게 멀어졌지 아까 집에서 볼 때 되게 가까웠는데 진짜 커 보였는데 지금도 커 아 어쩜 어떻게 해줄지 지방에서 다이어트 하시나봐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시나요? 네 누나는 과자 사놨는데 사라멜 같았는데 다 영화보신거 어디가세요? GTV에요 아 영화 보시나봐요 네 지금은 내부에 울지 않나가? 아직 가고 싶네요 안전하러this 취약해주세요 전부 패션 수정 어디 가세요? 지망샤 와 노래 잘 하시네요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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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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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떤거예요? 고추장 고추장 적어도 적어도 나는 한 52 나 깜짝이야 내 얘기한 줄 알고 내가 물이나 이런 거 있어서 박스에 들고 가니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럼 나 가방 내비었어 너도 뭐 살려? 돼지 불고기는 특히 뭐 할머니 고추장만 넣으면 되는데 역시 장새우? 냉동새우? 응 그냥 볶음밥 같은 거 내가 함께 넣을래 좋지 이거 꼭 비치웨어처럼 생겼잖아 그냥 하이 이런 거 입고 이거 꼭 비치웨어처럼 생겼잖아 비치웨어처럼 비치 팬츠 맞네 비치 비치에서 밖에 못 입어? 이런 거네 트레이닝 팬츠 이거 너무 땀 쐈어 뭐가 속상하세요? 너 너무 가지 좀 못생기게 입어 이거 내가 너를 먹고 어? 어? 뭐 사셨나봐요 니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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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석 faucet 노석